요즘 추억이 더 많이 들어간다 작동이 더 많이 주면 아직도는 지저씨가 더 많이 나갔다 아...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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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냄비에 나 얼마나 났구나 뜨거워 한 마리 드십시다 한 마리 드십시오 네 비염노음님이 뜨거워 뜨거워 한 마리 내가 먹읍시다 한 마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비염노음 님이 새우김밥은 언제 먹었 아 새우김밥은 언제 먹었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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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갑 껴야될 것 같은데 피누 피 당각 즉각 아니 아니 그냥 자 이건 머린데 뭐 특이 없나 이거 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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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갑 계 이 으 2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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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 장갑이 있나? 면장갑 하시나? 면장갑이라니까 그냥 아, 면장갑 끼면 더러워지잖아 아, 그냥 하자 면장갑 끼지 말자 면장갑 끼면 더러워지는데 네, 이렇게 내 살이... 나나 그래 나나 그래 드십쏘 아, 뜨거워 아, 뜨거워 천연누리봄님이 뜨끈한다 완전 뜨거워 하... 귀염노음 님이 역시 뜨거워야 맛있어 귀염노음 님이 떡볶이 떡사드라 다행 떡볶이 하얀거 하얀거 다 살 물이라고 갖고 와야되나 물이라고 갖고 와야되나 귀염노음 님이 후함 천년누리 봄 님이 오 그럼 다음에 떡볶이 쿡빵 하시면 될 듯 천년누리 봄 님이 물 가지고 오세요 비염노음 님이 어서 오세요 추천 질차 제주의소 한강둔치 오빠 님이 닥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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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튀 닥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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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땥 병아리 닥탑 앗 뜨거워 물갖고 가서 헹굴면서 먹어야겠다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 귀염노음 님이 하하 귀염노음 님이 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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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